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딱딱한 소바 반죽 응급처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바가 되었든 우동이 되었든 물 조절이 중요한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물 조절이 그날의 기온과 습도에 따라 출렁이고 변화하는 바람에 반죽을 망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메밀가루와 대화도 해가면서 거기에 맞는 물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이 적게 들어가면 딱딱한 반죽이 됩니다. 이런 반죽의 결말은 힘이 배로 들면서 갈라지기 십상입니다. 단지 가루에 물을 조금 적게 넣었다고 갈라지고 그래서 수타소바를 익히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 섞기 과정을 일본어로 미즈마왓이라고 하는데요. 수타소바에서 이 과정은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도 그렇고요. 건물로 치면 기초공사 같은 것입니다. 딱딱한 반죽이 되었으니 거기에 맞는 힘을 주게 되고 수분이 모자란 덕에 가뭄에 논이 쩍쩍 갈라지듯 얇게 펴면 펼수록 갈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작업 시간을 빠르게 가져가야 좋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딱딱한 반죽 탓에 힘은 평상시보다 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피드를 내야 하는데요. 역시 수분이 날아가는 작업들 뿐이라 그렇습니다. 물 섞기 과정 중이라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물을 더 넣으면 되니까요. 반죽이 뭉쳐진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손펴기부터 힘을 집중해서 더욱 얇게 눌러 만들어주면 됩니다. 밀대로 얇게 하는 것보다 감촉이 느껴지는 손으로 어려운 작업을 미리 해주는 거죠. 감촉이 없는 밀대는 가뜩이나 딱딱해서 눌렀을 때 한 번에 많은 힘이 들어가 더욱 갈라지고 끊어질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손펴기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두께를 조절합니다. 초보 때 이렇게 딱딱한 반죽을 몇 번 만들게 되면 교활해지는 탓에 물을 많이 넣게 됩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맞는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다음 시간에 물 많이 먹은 반죽에 대한 응급처치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